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외교 참사, 외교 참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니까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서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은 다 조문도 잘 돼서 감사하고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만 자꾸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는 민주당이 169석 다수의 갑질 행포와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만 남은 것은 헌법상 국회의 해임 건의권 사문화와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의 타격을 가하려는 정량만 남았습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남은 것은 민주당의 정량만 드러난 꼴이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정감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외 순방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만한 험 혹은 있지도 않은 험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 프레이라고 하는데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입니다. 사민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그러고 이어서 두 사람이 따라서 호랑이를 봤다 하면 그 호랑이가 있는 거라는 것이 되죠. 우리 각 상임위별로 간사님들이나 의원님들은 이러한 환경을 숙지하시고 팩트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로 정치도 가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국민의힘 당이 정말로 이 적반하장에 얼굴이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대체 뭘로 하는 것일까요? 이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또 국민을 이렇게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반민주적 형태 보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 뱉을 수가 있습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겠지요. 나는 기억 못하겠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갑니다. 국민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이냐 난리맨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경제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지나갈 일을 끝낼 일을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뭐 대통령실이고 국민의힘이고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문제로 이 중요한 임기 초반에 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요.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대 위주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